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아이온큐 임직원 동향뿐만 아니라 아이온큐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엄청난 인재들이 아이온큐에 많이 몰려왔다라고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네, 22년 5월 말 기준 아이온큐 임직원 규모 동향입니다. 저번 달 212명 대비 9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11명이 입사를 하고 2명이 퇴사를 했는데 꽤 많이 입사를 했습니다. 핵심 인재 같은 경우는 4월에 들어오긴 했는데 링크디인에 업데이트가 안 되셨던 분들이 13명이 새로 프로파일 업데이트가 됐고 5월에는 6명이 입사를 했고 5월에 1명의 핵심 인재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는 총 135명이 됐습니다. 주요 핵심 인재 영입을 봤더니 이번 달이 좀 특별했어요. 구글, 인텔, 마이크소프트, 아마존, 애플, 리비안, 사이, 퀀텀, 테슬라 출신 등 내로라 하는 빅테크들과 또 경쟁 양자 컴퓨터 기업들에서도 많이 아이온큐에 합류를 해서 이제 아이온큐가 진짜 앞서 나가고 있구나라는 점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올해 아이온큐 임직원 시작은 약 21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 목표는 약 50% 정도가 늘어난 300명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슷한 덩치의 양자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운데 아이온큐는 거꾸로 공격적으로 커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인재들도 꾸준히 채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임원급으로는 페탕이라는 분이 이제 R&D 쪽 담당 임원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4월에 업데이트 됐던 분들 중에 좀 눈에 들어왔던 분 몇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서 조나단 도노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구글에서 거의 8년 일하셨고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다. 그리고 아나스라는 분은 인텔에서 한 9년 정도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일하셨고 아이온큐에서도 스태프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오셨고 라먼트라는 분은 콜드컨타의 시니어 디렉터 이거는 좀 높은 임원이죠. 콜드컨타는 이제 차가운 원자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아이온큐로 오셨다. 그리고 현재 아이온큐에서 정부 쪽 솔루션 담당 팀장으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에서 왔다는 것도 굉장히 공허적이죠. 아이온큐에서 경쟁사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리고 스카스 스탠링이라는 분은 허니웰 출신입니다. 여기서 전략적인 소싱 스페셜리스트로 한 3년 정도 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하시던 직무 그대로 아이온큐에서 와서 하게 되셨고 또 테나스라는 분은 NIST 출신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표준 기술 개발원이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근무를 하다 오셨다. 그리고 휴엔이라는 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의 8년 동안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시다가 아이온큐에는 시니어 엔지니어 프로세스 매니팩트링이라는 부분으로 오시게 됐고 브랜덴이라는 분은 아마존 브래켓 쪽에 프로덕트 매니저로 한 3년 가까이 일하시다가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 그대로 오셔서 아이온큐에서 일하게 되셨다. 그래서 뭐 경력들이 다 짱짱하시죠. 빅테크분들도 계시고 경쟁사의 팀장급 이상의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이번 달 업데이트 되셨던 분들 중에 눈에 들어갔던 분은 테슬라에서 3년 정도 스태프 엔지니어로 일하셨고 사이퀀텀 여기도 이제 광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죠. 여기서도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하시다가 리비안에서도 칩 아이오텍트 이제 MES는 제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분이 이제 양자 컴퓨터 컴파일러 엔지니어로 아이언 키워 오셨다. 상당히 짱짱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패탕 뭐 이분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죠. 이분은 지금 현재 아이온큐의 R&D 부분에 상무로 오셨는데 이전에 아마존 랩에서도 상무로 일을 하셨고 애플에서도 한 5년 정도 아키텍트 하드웨어 개발 매니저로 일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분이 아이온큐의 R&D 담당 임원으로 오셨고 존 달리 이라는 분은 마이코소프트에서 엄청나게 오래 일을 하셨어요. 이게 26년 동안 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수석 소프트 엔지니어링 리드라고 하면은 뭐 한 이사급 팀장급 이상이 되는 소프트 엔지니어링 쪽 대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현재 소프트 엔지니어 그리고 섭 시스템 통합 테스팅 쪽 담당 이런 분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경력이 뛰어난 인재분들이 많이 아이온큐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두 번째로 아이온큐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인간의 인지능력을 양자 컴퓨터로 모델링하는 법을 시현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지를 모델링할 수 있는 초기 연구 결과를 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흉내내는 더 개선된 의사결정 모델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디 사용될 거다, 가치가 얼마다 이런 게 아니고 초기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AI에 접목되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 정도로 저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인간의 인지능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빌 클린턴은 정직하고 믿을만 한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50%는 네, 50%는 아니요. 라고 갈렸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죠. 두 번째 그룹에게 이제 또 다른 대통령 후보였던 엘고어는 정직하고 믿을만 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68% 정도가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개의 별개의 질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게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연속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엘고어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빌 클린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클린턴에 대해 58%가 믿을만 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기하죠? 아까는 50대 50이었는데 이게 58로 바뀐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인간이 여러 명제들이 있으면 그 두 개를 연관시켜서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처럼 yes or no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의 인지능력은 고전 확률에 따라서 이게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고전 확률은 yes면 yes고 no면 no지 다른 질문이 개입한다고 그 yes, no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고전 확률은 0과 1 각자의 값만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양자 계산은 0 또는 1 그리고 이 두 개의 혼합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중첩이라는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좀 더 정확하게 표방할 수 있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50불 가치의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평균 26불 정도 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재미있게도 50% 확률로 50불 또는 100불의 가치를 가진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는 16불밖에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50% 확률로 이 50불의 가치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지불할 가격은 더 떨어지는지 그랬더니 이건 불확실성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고전 확률로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확률로 보다 정확히 인간의 생각을 모델링 할 수 있다 정도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결과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갈 길이 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두 가지 소식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은 아이온큐의 진짜 내로라하는 뛰어난 기업들 그리고 쟁쟁한 경쟁사들의 인재들이 계속 오고 있고 그 합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온큐는 인력도 올해 50% 이상 증가시키겠다라고 했죠. 하지만 리게티는 30% 줄였고요. ARQQ 같은 경우는 20명을 잘랐습니다. 디웨이브도 현금난에 시달리고 있죠. 그러면 누가 앞서가냐?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아이온큐가 앞서가고 있고 이런 뛰어난 인재들이 괜히 그냥 한번 배팅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스타트업에 적은 연봉을 받고 리스크가 높은 RSU나 스톡옵션 주식을 바라보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이번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느꼈던 거는 철저히 계산해보고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곳에 이직한다는 거죠.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시장에서 이직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냥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이런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모이는 것은 아이온큐가 양적 컴퓨팅에서 제일 앞서가는 기업이다라는 반증이 된다고 제가 수없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것이 더욱 가속화되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봤지만 디웨이브나 ARQQ나 리게티나 얼마든지 받아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투자자들이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창하게 과장하면 사실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고 참고 정도만 하고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아이온큐 같은 아직은 적자인데 성장주들에 투자할 때 우리가 모니터링할 포인트는 뭐냐 일단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또 재무적 기술적 로드맵을 잘 달성하는가 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적인 얘기고 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그 기업의 임원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뭐 니콜라의 그런 CEO처럼 사기치지 않을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실력은 있는가 인성은 어떤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 회사의 인력 동향이 어떤가 제가 매달 체크해 드리고 있죠 인력을 자르고 있냐 또는 성장하고 있냐 또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은 어떤 인재들이 오고 있는가 그들의 수준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이온큐가 양자 분야에서는 제일 앞서가지 않는가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인력 동향 설명 드렸고 새로운 연구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엄청난 인재들이 아이온큐에 몰려오는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 봐야겠지만 이제 아이온큐가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